저는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는 우리의 몸을 빌어서 나왔지만 걔는 결국 우리께 아니고 혼자 떨어져 나갈 존재예요 부모의 역할이란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적으로 잘 떠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 돌진만 되면 말을 부진하게 안 들으면서 지가 할 거라 그러고 막 저지레를 많이 치는데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모님 보기에는 제가 힘들지 않나 제가 신발 신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이한테는 그게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새로운 도전이고 너무나 큰 즐거움인데 이렇게 좀 집에서 아이를 자꾸 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육아 강박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아이는 항상 행복해야 돼 우리 아이는 좌절하면 안 돼 보란 듯이 너무 맨날 맨날 즐거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눈을 계속 감시카메라처럼 보고 있으니까 아이는 도전하려고 하는데 가서 그냥 해주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의존성이 발달시키게 되고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캥거루족이 태어나는 거죠 커서도 엄마 뱃속에만 있게 되는 drinking continue 손 币 높 hebt